열심히 운동 후 집 근처 고기리 계곡을 찾은 쌍둥이네. 허기진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는 메뉴는 담양식 떡갈비. 에너지 보충은 제대로 하겠는데요. 안 돼, 안 돼.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자, 일단 맛부터 한번 볼까. 자, 형아부터. 아. 이서준, 아. 너는 떡갈비 처음 먹지? 아, 기다려. 자. 자. 그렇지, 그렇지, 성은아 잘한다. 해외. 그렇지, 그렇지, 성은아 잘한다. 와, 와. 간다? 네. 이서준. 이서준. 아, 누구야? 떡갈비? 뭐냐? 카메라?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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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물 줘? 아직 물이라고? 뭐 줘? 이거 또 줘? 진짜 너무 짠데 이거? 이거. 하나. 이리 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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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넌.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넌. 아이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이고. 서원아. 누구 안 쫓아와 안 쫓아와. 서원아. 누구 안 쫓아와 안 쫓아와. 네. 먹어. 냠냠. 냠냠. 없어? 나 아빠도 맛 좀 볼게. 우와. 야 인생은 리액션이야. 야 리액션만 잘해도 인생 편해져. 봐봐. 아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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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이? 네. 어떻게 해? 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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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서원이도. 서원아. 어떻게 해? 어. 또 나왔다. 깔끔한 국물에 온메밀국수. 고기 위엔 역시 국수죠. 자.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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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리액션. 국물. 그만 그만 그만. 남자다. 서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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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둥이. 어? 아유 남자라 남자다 이거 더 줘? 주세요 뭐? 요즘 아쉬워 그런 것 같은데 에이 너 지금 너 지금 약간 들켰지 이서준 너 지금 아휴 그런 것 같은데 연기하다가 들킨 것처럼 그냥 들었는데 진짜 아이들은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빠르고 아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아 저것들 한 1년 지나면 이겨먹겠어 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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